엄마, 데로 씨한테 연락해서 아침에 오지 말라고 했어. 그래, 잘했어. 가서 아빠한테 아침 드시라고 해. 응, 알겠어요. 어? 아빠 어디 가셨지? 엄마, 아빠 방에 안 계셔. 뭐? 아니 아침 일찍부터 어딜 나간 거지? 자, 오늘도 힘내려면 모닝 커피 한 잔씩 하셔야죠. 좋지. 참, 아버지 인터넷 사이트에 집 괜찮은데 몇 군데 봐 놨어요. 점심시간 때 같이 보러 가시죠. 최대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집으로 구해보자. 네. 심사님. 한 재수 놀이 짜식!